음.. 어? 어? 안녕하세요 어? 이번엔 어떤 거 보셨어요? 아 그 시즈캔디에서 나온 터피에츠라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구요? 아 그 터피에츠 요즘 잘 나가길래 손님용으로 들여놓은 거 있거든요? 야야 그것 좀 가져와봐라 어? 네! 어?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터피에츠를 빨리 좀 어? 아니? 이 맛은? 아니 그거를 다 하듯이 열통 사겠습니다 네 마음이 뿌듯하군요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더 들여놔야 되겠습니다 꿀팁! 직구로 사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지만 세일 기간을 노린다면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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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